한글자막 by 김태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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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은 아버지는 안 보이는데 안 보이던 할머니도 보이고 어젯밤 끄면은 이제 또 가스불 위에다가 장조림을 얹어놔 놓고 나는 내 작업 대비가 있으니까 여기서 막 일을 하고 있는데 여기가 끓는지도 모르고 폭파된지도 모르고 내가 일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누가 뒤에서 탁탁 뚜둘더라고 쉬더라고요. 그래서 여기가 아버지인데 저기가 다 폭파가 되었다고 완전히 폭파가 되었어요. 주방이. 그런데 내가 서 있는 이 자리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활짝해. 그런데 저쪽이 막 폭파가 되고 어머 나 잠 안 자고 이랬었는데 왜 이제 폭파된 걸 몰랐냐는 식으로 나 막 굉장히 걱정을 했더니 이제 선진이 할머니가 두드리면서 괜찮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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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걱정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려놓고 좀 있으니까는 이게 완전 원상받기 복귀가 되어버렸어요. 생각해서 깨끗하게 해놨더라고. 그래서 아 내가 꿈에 딱 깨어서는 나를 지켜주는 사람이 있구나 그런 걸 깨닫기는 했는데 왜 이렇게 꿈속에 안 보이던 이런 혼들이 자주 보이는지 친정엄마도 친정아버지 돌아가시고 한 번도 못 봤대요. 또 언니는 딱 한 번 보고 여동생도 한 천어 번 보고 그런데 저는 이사 갈 때마다 봄이거든요. 억지가. 처음에 여수에서 순천으로 이사를 가려고 했을 때도 그때는 막은 거였는 것 같아요. 배고프다고 밥 달라고 와서 곤부다락해서 곤부다락했다가 내가 밥을 차려줬거든요. 그러고는 이 꿈이 이상하다 싶어서 그냥 내가 순천으로 안 가고 수원으로 이사를 왔어요. 수원으로 이사를 오는데 그날은 이제 내일 이사 갈 건데 밤에 주머니 주머니 보석을 넣어주더라고요. 그래서 수원 와서 10년간 잘 살고 필리핀 가는 그날도 밤중에 아버지가 보이고 부산역에 와서 처음에도 또 부산 왔을 때도 재래식 화장실을 갔는데 이게 널반지를 이렇게 다 하고 하면 이게 벌어지면서 내가 막 빠지려고 하니까 그러니까는 아버지가 손 붙잡고 건져줬거든요. 그런 식으로. 그러고 또 한 번 더 보였고 이런 식으로 보였었는데 요즘은 아버지는 안 보이던데 어쩐지 그렇게 한 번 보이고 생판 안 보이던데 분들이 보이고 이렇게 꿈에 이런 분들이 자주 돌아가신 분들이 자주 보이는 이유가 뭘까? 내가 손짓한테 그 이야기를 했더니 맨톤님한테 뭐 여쭤보라고 식공부를 안 해서 손짓이가 본다고 하는데 옛날에는 우리가 교회당했잖아요. 내가 깜깜하고 힘들 때는 누굴 찾아갔어요. 내가 답답한 정도만 있어도 누굴 찾아가지를 않아요. 그냥 막 그런 대로 살아가면 되는데 내가 뭔가 좀 깜깜한 일이 생겼어요. 깜깜한 일이 생기면 어디를 가냐면 누굴 찾아가요. 목사를 찾아가든 아니면 절의 스님을 찾아가든 찾아가게끔 돼 있어요. 왜 깜깜하냐면 나한테 많은 일들이 주어지는데 내가 이걸 풀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죠. 또 너희 깜깜할 때는 나한테 조상들이 와 있거든요. 그럼 조상들도 와 있고 뭔가 답답해서 풀지를 못하고 뭔가 지금 조상들도 서인도 있단 말이죠. 서인들도 와가지고 뭔가 지금 제사과 같이 활동하자고 지금 오는데 내가 뭔가 실력을 안 갖춰있다 보니까 나한테 신이 왜 왔는지도 내가 모르고 있어요. 모르고 있으면 깜깜하단 말이죠. 내가 깜깜할 때는 어떤 신들이 와요? 우리 조상들 중에서 깜깜하게 살다가 신들이 정확하게 도킹이 된다고. 도킹이 되면 내가 깜깜한 거에다가 깜깜하게 확장성을 띠게 되면 엄청나게 깜깜한 거지. 그래서 어디에도 내가 누구하고 얘기해도 안 풀리니까 그때 찾아가는 게 바로 뭐냐면 교회 목사님 찾아가고 절의 스님을 찾아간 거야. 아니면 도파이도 찾아가는 거야. 왜? 신들이 와있으니까. 그죠? 그 신들이 와있으면 신들이 서인들은 뭐냐면 제사과 같이 뭔가 활동을 좀 하자고 하는 거거든요. 활동을 하자고 왔는데 뭔가 내가 실력이 없어요. 신들이 와있는데 이것도 내가 알아차릴 수가 없어요. 그 목사 찾아가니까 목사님이 나한테 뭔가 이끌어준단 말이죠. 깜깜한 걸 얘기를 딱 들어주고 뭔가 요렇게 요렇게 깜깜하게 있으니까 저기 예수 십자가 밑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으면은 내 죄를 갖다 용서해 주실 거라고 그래서 하나님을 열심히 믿으면 된다. 그렇게 가르쳐줘요. 그러면은 내가 지금 깜깜해서 교회 갔지만 우리 신들 같이 동참하는 조상서인들도 좀 다 같이 와있기 때문에 제자가 지금 교회 목사 찾아가 의지를 하니까 거기에 의지를 하게끔 돼있어요. 그러면은 열심히 예수 밑에서 십자가 밑에서 하나님을 찾고 있으면 내가 성불을 얻는다 했으니까 열심히 그 밑에서 내가 빌고 있는 중이에요. 그럼 내가 빌고 있으면 누가 지금 빌고 있냐면은 나하고 같이 동참하러 온 서인들이 조상님들이 정확하게 나와 같이 무릎을 걷고 빌고 있죠. 근데 이제 제자가 뭘 의지하러 왔으니까 목사가 지금 하늘의 제자잖아요. 그죠? 하늘의 제자니까 내가 의지하고 있으면 뭔가 지금 깜깜하게 풀릴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면은 조상서인들이 내 몸에 딱 실려있다가 딱 내려서죠. 왜 내려서냐고 그러면 목사 찾아왔잖아요. 집단신한테 와잖아. 집단신한테 와서니까 집단신이 그걸 이끌어 주시는 힘이 있었거든 옛날에는. 왜? 거기 신장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신장들이 나한테 있는 조상도 조금 정리 좀 해주고 처리도 좀 해주고 그 다음에 우리 조상들도 제자가 열심히 지금 하나님 믿으면서 공부한다고 하니까 열심히 지금 성경 공부하면서 지금 뭔가를 지금 의지를 하고 있는 중이라 그 의지를 하고 있으면요 조상들이 내 몸에 실려있다가 어느 정도는 정리가 딱 돼요. 거기 집단신에 있어서 정리가 되든 아니면 조상서들이 스스로 내 제자가 어떤 목사를 만나가지고 성경 가지고 열심히 지금 공부하고 있으니까 창원교에 또 넘어가는 신들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내 몸에 실려가지고 묵직했던 내 몸이 어찌 되냐면 한결 가벼워져요. 그래서 우리 종교단신 찾아가면 처음에는 엄청나게 몸도 무겁고 깜깜한 마음도 잃었었는데 좀 다니다보면 신들이 딱 정리가 딱 되다 보니까 내 몸이 살짝 가벼워지죠. 가벼워지면 그때는 목사를 더 의지를 하게끔 되어 있어요. 더 믿게 되죠. 오 찾아왔는데 내 몸이 좋아지거든. 그죠? 그러한 열심히 지금 공부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나는 지금 깜깜해서 찾아갔으면 그 목사님이 성경만 열심히 지금 울쪄을 게 아니고 내가 왜 깜깜한지. 나한테 왜 이런 어려움이 왔는지 그 원리를 정확하게 지금 풀어줘야 되는 거라. 풀어줘야 되는데 공부는 지금 안 시키고 열심히 뭐했냐면 성경 말씀만 열심히 가르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조상들도 보고 있죠. 같이 무릎고 빌면서 같이 성경 공부해 가면서 열심히 지금 듣고 있는데 제자가 지금 무릎고 기도만 하고 있지. 공부를 지금 제대로 안 해요. 성경 말씀만 자꾸 예수가 어떤 거 하나님 어떤 거 이것만 지금 엎드리고 있어. 이렇게 하고 있으면 나중에 되면 신들도 조금 발복할 때가 있죠. 왜? 한 1년 정도는 몰라요. 한 2년도 괜찮아. 한 3년째 정도 되면 신들이 다 발복을 한다고. 왜? 목사 믿고 내가 와가지고 어찌해가지고 제자가 열심히 내가 갖추는 공부를 지금 할 줄 알았는데 공부를 안 하고 열심히 성경 말씀 무릎고 빌고 있으니까요. 이게 지금 아니다 싶은 거죠. 그럼 그때부터 어떻냐면 깝깝한 게 다시 일어나요. 어? 내가 옛날에 옛날에 요 부분에 좀 아팠던 부분인데 어? 깝깝하네. 몸도 좀 아프네. 이제 육실에 표적을 딱 주는 거죠. 왜? 신들이 여기가 아니다라고 이동을 해야 된다라고 딱딱딱 표적을 딱 주는 거예요. 그럼 시환되면 이제는 그런 거지. 근데 내가 법을 만나야 되는데 목사님을 만났잖아요. 아니면 스님을 만났잖아요. 이게 법이 아니거든요. 술의 힘이거든. 도술의 힘이기 때문에 그거는 법 밑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여기 와가지고 지금 누굴 지금 만났냐면 멘토를 지금 만났어요. 멘토를 지금 만났으니까 법을 지금 만난 거라. 법을 만났으니까 처음에 저기 법이 진짜 맞나? 하고 있다가 조금 들어보니까 이제 법이 맞는 거죠. 법이 맞으면 법이 내려섰을 때는 이제 조상서인들이 조금씩 정리가 돼야 되는 거죠. 신들이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법을 장착하고 있어요. 내가 정법을 들으면 정법은 뭐냐면 법공부이기 때문에 도인들이 내려서게 돼 있어요. 그러면 내 부모님 1대나 2대 정도는 내 주위에 항상 머물고 있었던 거죠. 집착으로 해가지고. 근데 내가 법을 만나 있으면 그 1, 2대 조상들은 내한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차원을 넘어가야 돼. 차원을 넘어가면 어떤 신들이 와 있냐면 적어도 정공부할 때 3대 그 다음에 3대가 오면 누가 오냐면 뒤에 5대가 따라오죠. 힘을 실어주니까. 그럼 어느 정도 3대가 공부하고 나면요. 5대가 나중에 5대도 공부하다 보면 법을 장착하면 5대도 또 이렇게 체인지가 돼요. 그때는 누가 오냐면 7대가 와야 돼. 7대가 쫙 오면요. 9대가 또 같이 따라와. 왜? 힘을 뒤에서 실어줘야 되니까. 같이 마무려 있는 거거든. 그러면 내가 정법을 공부하면 법을 공부하면 적어도 몇 대에 오냐면 적어도 5대에서 7대 조상 서인들이 내려서 가지고 뒤에서 힘을 딱 받쳐주게끔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와였던 우리 아버지가 좀 보이던데 그건 1, 2대잖아요. 그죠? 1대가 오고 2대는 따라오는 거거든. 따라오신 분들은 내가 법을 지금 듣고 있기 때문에 전부 다 정리가 돼있게 돼 있어요. 그러면 지금 3대 5대 7대가 오면 우리 전부 다 서인들이 대신들이죠. 대신들이 전부 다 법 공부를 하니까 도인 공부를 하러 한 번씩 같이 내려 쓰는 거죠. 법을 지금 만나고 있거든. 그래가지고 한 번씩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소상 서인들이 왔다 갔다 하고 있다. 들락거리고 있다라고 지금 보여주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지금 나한테 자꾸 신들이 자꾸 보이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 왔던 우리 아버지나 이런 신들은 이제는 창을 넘어가서 공부를 하러 가는 거죠. 그래서 정리가 스스로 되게끔 돼있는 거로 왜? 법을 만났거든. 법을 만나기 전에 내 교회 다닐 때는 우리 아버지도 와있고 다 보이죠. 그때하고 지금하고 다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문득문득 지금 보이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뭐 그런 선배도 전부 다 수호신으로 와할 수 있는 거죠. 조상 서인으로서 신장들로서 보호 담당 신장으로서 전부 다 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뭔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탁탁 나타나가지고 나를 도와주게끔 돼있거든. 그래서 그런 일이 지금 일어나는 거예요. 마녀의 shortcuts 감사합니다.